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2월 14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이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7% 코스닥은 0.70%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후 국내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출발하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일 밤 발표 예정인 CPI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적으로 유효함에 따라 실상 의미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미국 증시 속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달러원 환율이 간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띄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수급이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며 일부 특징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군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화두에 올라있는 CPI 시장에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1월 CPI가 6.2%로 블룸버그 역시 6.2%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JP모건은 6.5%를 초과할 시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CATL이 포드 자동차와 손잡고 미국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 현지에 완성 배터리 셀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CATL, 포드의 합작 공장이 처음으로 미시간주에 세워질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CATL과 합작에 대해 포드는 성명을 통해 CATL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북미 현지 생산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코인 위믹스의 국내 가상재산 거래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으며 지난해 11월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이 종료된 바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당시 상장 폐지됐던 클레이튼 기반의 위믹스 클래식 토큰이 아닌 자사 메인넷 기반의 위믹스 3.0 코인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AI 챗봇 관련주, 일부 AI 챗봇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